저쪽에는 어떻게 하면 개방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예약하고 그러면 개방해서 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사전 허락을 받으면. 서러기를 버리지 마야 되는데 이렇게 서러기를 막 버리고. 사전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나 여기 수현이 쟤 만나보면 안 돼? 어 이쪽 봐야지 야 오른손을 사 물이 녹조물이야 녹조물 이러봐야지 예 팔렸어 사라 사봐 사라 사라 얼른 사 빨리 사 빨리 사 아니야 내가 찌를게 아니 얼른 서라고 안 보여 야 머리 거의 없네 정말 여기다 또 그래서 흔인 대장 예 여기가 여기가 사진이라는 것은 어느 각도나 위치에 따라서 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뭐 유달리 이렇게 마스크 버리는 인간들이 많네 마스크를 왜 길바닥에 갖다 버리는 거야 가지고 가야지 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남산타워도 보이네 남산타워도 보이네 남산타워도 보이네 남산타워도 보이네 여기 센터였네 센터 여기다 비가 좋네 남산타워도 보이네 신나는 저녁이 우와 이 녀석의 롱우와 함께 이수 일을 위한 일을 위한 일을 위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